안녕하세요. 여러분 짬뽕 일본어 최유리입니다. 여러분 짬뽕 뜻 아시죠? 짬내서 보고 일본 가서 뽕 뽑자라는 의미죠? 우리 강의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강의마다 5분 이내에 끝내드려요. 이거 5개만 보고 가세요. 여러분 일본 가서 재미나게 놀다 오실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이 작가야 갔다 왔죠? 두 번째는 택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뜬금없이 택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그냥 노선도만 뚫어지게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나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간단한 영어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택시를 사려면 아주 간단한 일본어라도 반드시 해야만 행선지를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택시를 탔을 경우를 대비해서 택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자 택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빈 택시 옵니다. 손 들어요. 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다음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점이 있냐면요. 일본 택시는 문을요. 기사가 조작을 합니다. 문을 열고 닫고 모두 기사가 합니다. 절대 손님이 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럼 손에 손을 대면 기계가 고장날 수 있다고 해서 기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가 내 앞에 서도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그럼 타시면 되겠죠? 탄 다음에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기사가 알아서 스르륵 닫아줍니다. 자 그때 기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로시이 데스까? 라고 물어요. 요로시이 데스까? 이거는요. 괜찮으세요? 라는 일본어입니다. 자 뭐가 괜찮냐는 거냐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니까 손님의 옷이나 아니면 손 같은 거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괜찮냐고 확인을 하는 절차예요. 그럼 여러분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이. 하이. 들어봤죠? 내란 뜻의 일본어죠? 이렇게 얘기하면 문이 스르륵 닫히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행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여러분 행선지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일본어로 알고 있으면은 자 그 곧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하라주쿠역에 가볼까요? 자 하라주쿠역. 역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에키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하라주쿠에키. 다음에 부탁합니다. 뭐죠? 그렇죠. 마법의 단어 오네가이시마스입니다. 그래서 하라주쿠에키.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하라주쿠역에 가줄 거예요. 자 몇 가지 더 가볼까요? 자 제국호텔을 가볼게요. 제국호텔이라고 동경에 있는 유명한 호텔인데요. 테이코쿠호테루라고 하시면 됩니다. 테이코쿠호테루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할게요. 자 다음은 한에다공항 가볼게요. 한에다공항은요. 우리나라의 김포공항하고 비슷해요. 자 김포공항이 도심 근처에 있고 주로 국내선으로 운영이 되면서 근거리 국제선도 운영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에다공항에서도요. 한국 오는 비행기도 있지만 주로 국내선 청사가 운영되고 있는 공항입니다. 자 한에다공항 공항은요. 쿠우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에다쿠우코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우리 백화점 가보겠습니다. 백화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은 타카시마야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타카시마야 데파하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데파하토 좀 웃기죠? 네 데파하토. 디파트먼트 스토어라는 일본어에서 영어에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행선지대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나 서면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기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여기라는 말은요. 코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귀엽죠? 코코라고 하시면 돼요. 코코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하면은 기사가 알아서 데려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갑니다. 다 와가요. 자 오면은 이제 내려야겠죠? 내리면서 돈을 지불하죠. 근데 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거나 할 때는 영수증이 필요해요. 자 그럼 영수증 부탁합니다. 라는 말도 알아야겠네요. 영수증은요. 레시이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이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하면은 기사가 영수증을 준비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탔어요. 내리면서 기사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일본어 같이 해볼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얘기하면서 내리면은 완벽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강의 택시 타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짬뽕 강의에서는요. 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마다네